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어느 시인. 전남고흥 나루우주센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가슴을 조리는 카운트다운 10부 321. 점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3차 발사. 우주로 날아오른 한국과학기술의 힘과 열정. 끝없는 탐구와 발전을 거쳐 이룩한 성과. 한국의 자랑스러운 업적.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 한국의 우주개발과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 과학기술혁신과 우주개발계획의 자부심. 우주개발 분야의 한국의 리더십과 도전정신. 누리호의 신뢰성과 우주수송능력 확보. 우주강국 G7 진입해 거.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